박재영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박재영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아주 잘 보내셨습니다. 주말에 뭐 하세요?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저는 집사람하고 둘이 사니까 여기저기 가서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있으면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지나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는 층간소음 때문에 집에 잘 못 있습니다. 그럼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그렇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저는 이번에 캠핑, 산속에 캠핑장을 갔다 왔거든요. 캠핑. 네. 사람 이렇게. 오히려 캠핑용품 이런 거 잘 팔리겠네. 저처럼 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층간소음에 괴로워하는 윗집, 아랫집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누가 메가스테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아니면 아이들 학교 또 안 간다면서요. 이중간 연기를 했다면서요. 또 연기 확정? 네. 그거 때문에 이제. 확정인가요? 지금? 방학 연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거는 확인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아이스크림에이드가 상한가 가고 난리도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뭐 이제 이번 차에 꼭 학교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나? 저도 지난주 목요일날 강의할 게 있어서 온라인으로 줌인가 뭘로 강의했거든요. 네. 지금 그게. 반응 좋던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또 제대로 되겠냐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기도 해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그렇게 깔려 있지 않고. 제가 이제 대구 지역에 출신이니까 거기 지금 학원 같은 거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학원 하는 형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지금 온라인 강의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굶어죽게 생겼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 현실상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기 우리 3프로 TV 보시는 분들 중에 오늘이 다른 때에 비해서 화질이 좀 구리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조금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비싼 카메라를 쓰다가요. 비싼 카메라로 어디 외부에 촬영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싼 카메라 옛날에 쓰던 걸로 바꿔놨거든요. 며칠만 좀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 살려니까 돈이 없어요. 오늘 코스피는 많이 빠지다가 많이 회복했네요. 네. 오늘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을 마이너스 거의 3% 가까이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0.6포인트. 거의 고압이네요. 장중에는 11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막판에 조금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삼성분이 조금 빠졌더군요. 네. 삼성전자도 좀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무려 19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3.69%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시가 지수는 마이너스 2%였는데 낙폭을 다 회복하고도 그냥 쭉쭉쭉 끝까지 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4,270억 순매도 했고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1,980억 기관이 2,230억 순매수하면서 오늘 시장 상승에 공을 세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또 샀어요. 363억. 최근에 코스닥 외국인이 좀 사죠? 1,980억을 보면 코스닥을 매일 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죠. 코스피는 거의 매일 팔았고 코스닥은 한 3일 사고 3일 팔고 그 정도였는데 저번 주에는 매도를 하다가 이번 주에는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도 장중에는 개인들이 좀 많이 사다가 막판에 개인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600종목 하락 종목이 250종목 그러니까 지수 연관성이 그 삼성전자가 지수 하락 그래도 약부하우를 만든 거고 상승목은 개별 종목 단위에서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오늘 외국인이 팔 때 대부분 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로 팔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장중에는 플러스로 전환했으니까 대형주 말고는 중소형주는 조금 분위기가 좋았고 코스닥이 또 워낙 강세다 보니까 중소형주 상승이 상승 종목 수를 좀 많이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는 좀 불안하네요. 13원 80전이 올랐어요? 일단은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달러가 약세니까. 그런데 달러가 이제 하락하는 게 이머징으로 자금이 이동해서다라기보다는 미국 지표들이 지금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고 신흥국도 약세예요? 네. 둘 다 약세입니다. 그럼 유러라든지 선진국 통화가 좀 참여자라. 그렇죠. 채권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채권금리가 다시 또 하락하고 있어요. 기존까지는 달러에만 돈이 모였다가 그거는 달러 강세일 때 채권금리 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새는 연준에서는 달러를 무제한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달러는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채권으로 또 다시 가는 거죠. 주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원 80점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 계속 매도하고 있다 보니까 원화의 약세가 조금 더 두드려져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였나요? 미국과의 통화수합을 해놓은 다음에 1차 부분을 푼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환율의 급등과 주가의 하락 이 연결거리는 오늘만 봐서는 좀 끊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약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300원까지 갔다가 수합 체결하고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또 연준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다 보니까 그러한 신용 리스크로 엄청나게 뭐가 잘못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코스닥은 바이오가 초강세? 요새요. 상한가 종목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상한가가 15%에서 30%를 늘어낸 이유로 상한가 가는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루에 많이 나오면 10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이 나왔을 때 그 정도였고 이제 15%였을 때는 상따 아시죠? 상한가 따라잡기. 그렇죠. 그러면 15%에 상한가 전에 딱 해서 종가가 끝나면 그 다음날 또 갭으로 출발하니까 갭 상승할 때 패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30%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는 오늘만 하더라도 상한가가 28종목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바이오가 많다 이거죠. 바이오가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노 딱 붙어도 되니까 그냥 하시죠. 진짜로 그냥 하시라고요. 코로나 관련돼서 치료제를 착수했다는 소식만 들려도 상한가 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녹시자 같은 대형주들도 10% 이상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은 사실 중소형주가 많고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거 외에도 언택트, 그러니까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교육. 그렇죠.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재택근무와 관련돼 있다고 하면서 상한가를 갖고 아이스크림 에듀, 이게 또 교육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그런 업첰데 최근에 상장한. 사이버 결제 관련된 것들도 많이 오르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그래서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 폭이 훨씬 더 컸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플론 별로 안 좋았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4월 12일, 그러니까 부활절. 부활절 끝나면 사회적 거리운동도 그렇고 이런 거 그만하고 일하자 이렇게 했다가 하도 전문가 그룹에서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꼴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더 몇 주 연장이 되면 경제는 훨씬 더 안 좋은 거니까 물론 감염자들은 잡혀나가겠지만 그래서 사실 장에 썩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 중에 부양책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중국이 rp금리를 인하했고요. 한국 정부에서는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차 회의에서. 일단 우리 정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금액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직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4인 가죽 기준으로 월 750만 원 미만이면 중위소득 정도 된다고 해서 하위의 70%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한 520만 원인가 그렇고 그거 곱하기 1.5배니까 70%니까 그게 720만 원인가 700 몇십만 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수. 1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지원받는 것들과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장께서는 못 받아서 어떻게 하시나. 고마워해야죠. 저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안 하시네. 그렇지 않죠. 그만큼 버니까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 중국의 인민은행이 RP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게 좀 의아했던 게 3월 달에 LNP 그러니까 기준금리적인 금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하를 안 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RP금리를 인하하고 아마 다음 달에 또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통해서 5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조 6천억 원 정도를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시중에 조금 더 물건을 터줄 테니까 돈 좀 갖다 쓰라고 하는 거죠? 인민은행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기존에 2.4%에서 2.2%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인민은행도 지금 경기 부양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쭉 우리 수출입 통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표들이 나올 텐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주가에 선 반영됐다는 입장도 있고 나오면 너 진짜 하들짝 할 걸 지난번에 고용지표 나오는 것처럼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비제조업 지표 두 가지 발표가 되는데 저번 주에 예비치가 나왔는데 예비치가 서비스업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연히 안 좋겠죠. 네.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금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번 주에 300만 건이 넘어서서 하들짝 놀랐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면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 10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2, 30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대충 윤곽이 나올 겁니다.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표가 중요하고요. 중국은 내일 모레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통계국과 차이신. 이거 사실 2월에 워낙에 안 좋게 나와서 2월보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3월에 가동률이 회복돼서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가 50 미만에 있을 거긴 하지만 2월보다 얼마나 회복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모레 한국의 3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0.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수도 많고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나오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지표가 우리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한국의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3월 수출이 정말로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기저효과 플러스 영업일수 조업일수 포함해서 그냥 미미하게 보압권을 유지해줄 렌지도 세계 글로벌 경기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장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 외국인도 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아침에 한 3%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거의 보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기관의 힘 또 개인의 힘을 느껴봤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투 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시황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광고 드려주시고요. 신영증권의 김학준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박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